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유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미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줄을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줄을 보았노라 하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모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모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게 놀아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신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미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하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활사건을 크게는 네 가지 이야기로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구 첫날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어둑어둑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요한과 베드로에게 알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여전히 무덤 가운데 남아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아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장면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있었고 문을 다 걸어 잠근 채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를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번째 장면은 하필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자리에 없었던 도마 이야기입니다. 꼭 어딜 가든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나중에 와서 꼭 딴소리를 합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8일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네 가지의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연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부활의 이야기 뒤에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던 요한과 베드로는 빈 무덤만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것은 분명히 보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고 난 뒤에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마리아 한 사람만 만난 것입니다. 증언은 두세 사람이 같이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냥 그의 단순한 주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그날 저녁에 벌어진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여러 명 모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그래도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조되고 강화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오늘 굳게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정치가였고 또 지금은 작가로 활동 중인 어떤 분이 자기 책에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것을 읽었습니다. 나 자신은 어떤 인격신도 믿지 않는다. 인격신이란 인간과 모든 생명체, 지구와 우주의 삼라만상을 설계하고 창조했으며 인간이 하는 일과 역사에 개입한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며 각자에게 마땅한 상과 벌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살펴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무소불위의 절대자이다. 이런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신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나는 그 신이 유일신 종교가 묘사하는 인격신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의 개인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한 뒤 다시는 개입하지 않는 초월적 존재, 그런 신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책에다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생각이 죽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스스로 찾아오시고 스스로를 드러내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부활절에 저희 고등부에서 의미 있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졸업하고 21살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친구를 특별히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추수감사절에 제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잘 해보라 마음을 들여서 해보라고 했더니 통장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중학생으로서는 상당히 큰 액수가 그 통장에 들어있었죠. 그때 이 친구가 예고에 진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예고에 진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간신히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아이가 예고 진학하는 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애는 몰라도 하나님 얘는 꼭 붙여주셔야겠다고 왜냐하면 얘는 통장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애를 붙여주셔야 간증이 된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여튼 원하는 학교에 그렇게 진학을 하고 나서 그 애도 부활절인 그 다음에 부활절인가 추수감사절인가에 이 아이가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다고 간증을 했는데 그때도 참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3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 입시를 치렀는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 다른 애는 몰라도 얘는 꼭 붙여주셔야 되는 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통장을 바쳤으니까요.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입시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또 그 결과가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없게 억울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 악기는 다시는 손에 주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아이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학교 내내 고등학교 내내 준비했던 전공도 포기하고 이제 다른 거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악기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을 심령을 만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얘는 통장 바친 아이입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다시 마음을 새로 잡고 대학 입시에 도전해서 원하는 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명문 학교에 잘 진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하나님께서 딸의 인생을 딱 손에 쥐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배들한테 이제는 후배들이 됐죠. 후배들한테 간증하라고 부활절의 간증자로 예배에 세웠습니다. 제가 무엇이 기뻤냐면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것도 간증이고 대학교 입학한 것도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 그 아이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매 순간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너무나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마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점진적으로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여 제자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셨던 것처럼 이 딸의 믿음도 점점점 자라게 하시고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지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예수님이 점점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분명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한 분 두 분씩 잘 알고 사랑했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른받을 때마다 이 부활의 믿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소망으로 새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는 사실은 부활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죠.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아 이 땅에서 그 어렵고 고생스러운 시절을 지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일에 대하여 더 분명하고 강한 믿음에 붙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 없는 자처럼 살지 않고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 홍해의 깊은 물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 개입하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강건하고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이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물어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하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알려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부활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다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의 연수가 인생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스토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이 더하여 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이신 주님이 우리가 오늘 더욱더 깨달아지고 알아주고 그 뒤는 내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님ira